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세탁을 하는 게임인데요 빨래를 할 거예요 양말을 챙기세요 더러운 티셔츠 더러운 쿠션도 둘 수 있네 와 여기 옆집인데 여기 제 아파트거든요 벽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세탁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오 와 빨아진다 물 돌아가는 거 봐 보기 고만 봐 와 여기 빨래를 그냥 신발도 넣고 그냥 같이 넣고 빨아버려 나도 이제 한번 빨래해봐야지 최신식 세탁기 돌리고 싶어 이게 최신식인가 이거 한번 써보자 뚜루루루루 일반으로 시작해주세요 근데요 저기요 빨래를 안 넣었는데요 아니 빨래를 안 넣었어요 빨래를 넣고 했어야 되는데 아유 세탁기 혼자만 돌아가네 옆에다 하자 디절브 드라 아 이거는 건조기구나 친구야 빨래 잘 되고 있니? 나는 빨래가 없어 헤헤헤 나도 사실 빨래가 없어 왜냐하면 한 벌로 지금 몇 년째 입고 있거든 통돌이 해도 할까? 아니야 일단은 드럼 세탁기에다 하자 아 빨래 그래 이렇게 드러워진 거 오 너 들어간다 빨래 넣고 문 닫고 아 세제 세제 오 세거나 넣자 이제 시작 따딽 진짜 8분 기다려야 되나 땡땡땡땡 오오오 오오옹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오 물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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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빨래 내빨래 훔쳐wash 안되 내빨래 여기 통돌이에다가도 빨리 해 보고 싶었는데 우와 아 여기 통돌이 하핳intell 하하하하 와 통돌이 엄청하는데 통돌이 엄청 돌아간다 어 엄청 빨리 돌아가니 이거 으오皇 멈췄다 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 뚠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이거 다 됐다 나는 4분 남았어 깨끗해지고 있나? 오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? 세제를 안 넣어가지고 물빨래만 해도 깨끗해지긴 하는데 냄새가 좀 나긴 할텐데 오오오 오 오오 빨래빨래 오오 성공했어 이 친구 깨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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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다 챙겼어 오 신나서 이제 말리러 간다 와 건조기에도 7분이야 다 됐다 내 빨래 니꺼 니꺼 맞아? 부럽다 난 아직 2분 남았는데 어 또 빨려고 또 빨려고? 다 빤거 아니야? 아니 또 빤다고? 난 두번 빨아야 돼 하나씩 빨거야 이건 뭐가 바깥에서 돌고 있는데 진구야 또 빨려고 거기다? 아 친구는 나눠서 빨래를 하네 똑똑하네 나는 그냥 한 대 다 넣어버렸는데 됐다 오 깨끗 깨끗 더 티 하다는데요? 이상하네 7분 동안 빨래를 빨았는데 더럽다고? 요기도 한번 해보자 빨래를 넣습니다 문 어떻게 닫아? 문이 안 닫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? 빨리 완전 망했네 이거 빨리 완전 망했네 여기다 점프하면서 오 들어갔어 들어왔어 들어갔어 오 문 닫아 문 닫아 잠깐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커서 안 들어가지나? 줄였거든요? 줄일 수 있는 만큼 좌하 좌하 오 됐어 됐어 오오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문 닫아 띵뚱 이거 해야 되는데 작동시켜야 되는데 오 작동 따르릉 오 빨래 비그 빨래 비그가 옷을 못 벗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옷이랑 몸이랑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작되는건가? 빨래 저 빨아주세요 저 빨아주세요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피그 빨래 안녕하세요 빨래가 됐습니다 세탁기 안에 빨래가 됐어요 문을 못 열어 진짜 갇혔어 살려주세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빨래 빨래 친구야 도와줘 친구야 하하 그거 정말 웃기다 왜 투명인간 된거지? 자기 세탁기 옆에 있으면 투명인간 되나봐 정말 웃기다 이러고 있네 머리통이 껴버렸어요 이제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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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 못 가져간다 그래서 오늘은요 빨래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빨래 해보시면 더 재밌으세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 하하하하하 akra